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오늘은 뭐 할 거예요? 오늘은 총 쏘기 할 거예요. 총 쏘기. 우리 동우 총 손에 들고 있는 건 뭐예요? 권총 두 개라서 컬트. 동우는 어딜 쏠 건가 하면 바로 저기. 어 잠만 보고 깔려있어. 자 준비. 발사. 오 거의 맞췄어요. 한 번 더. 오 이번에는 위에 동우가 제일 잘 쏘는 총으로 해볼까요? 이번에는? 네 이거요. 예. 이번에는 무슨 총이죠? 기관총. 기관총. 그럼 장전부터 해볼까요? 어 잠시만요. 자 준비. 발사. 오 꼬림. 한 번 더 당겨주세요. 동우 당겨주세요. 앞으로 철컥. 발사. 오 맞았어. 오 꼬림. 오 맞았어. 8점. 오 8점. 잘할 수 있어요. 오 진짜 잘 쏘는데도. 오 6점. 오 8점. 오 거의 10점이었는데. 오 괜찮아요. 오 진짜 잘 쐈는데 왜 자꾸 튕겨 나가지? 자 이제 끝났나요? 오 끝. 총알 끝. 그럼 다음 총. 다음 총. 다음 총은 어떤 총 해볼까요? 자 이거. 이런. 핸드캐논. 오. 발사. 오. 10점인 것 같았는데. 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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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끝. 다음 총. 오. 이 총 너무 큰 거 아니에요? 통을 쏠 수 있어요? 네. 아이고 아이고. 자 이거는 저기 앉아서 쏠까요? 당겨야 돼요? 당겨야 돼요? 네. 오. 오. 대포 같은데 대포. 그렇지. 거기 잡고. 준비하시고. 우와. 이게 너무 큰데. 이게. 오. 이 총 엄청 센 것 같은데. 앞으로. 오. 오. 그래도 동그라미를 다 맞추고 있어요. 오. 오. 앞으로. 앞으로. 우와. 진짜 총이 엄청 세다. 오. 왜 이렇게 센 거야. 발사. 한 개요. 오. 끝. 있어요. 오. 아직 남았어요? 없는 것 같은데. 없네. 오. 그럼 도우는 이 총들 중에 어떤 총이 제일 좋아요? 이거요? 이거요. 오. 기관총. 제일 잘 맞추는 그 총을 좋아하는구나. 우와.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인가요? 네. 그럼 동우 안녕. 구독과 좋아요 알람 꾹 눌러주세요. 알아요. 안녕.